자 파이팅 갑시다 무엇을 할까요 이거 진정한정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거냐 빠르빠로 일단 일단 연패 탈게요 일단 일단 연패 탈게요 이 말을 안하고 싶어도 안할 수가 없네 일단 연패 탈게요 뭘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안 날까요 그래도 혹시 뒤집게 박수 갈리오 흠 일단은 고라파동 특 두번째 증강체까지 아직 대킹 일정하지 않음 두번째 증강체 보호할게요 아프네 일단 사연패를 하긴 했어요 고라에몽 뭐냐 고라에몽 이거 해줘 오우 말자 일단 일단 임피복원 아 이 데그 끝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진짜 똥구데기야 이런말하기 그렇지만 진짜 확조 까보악 진짜 똥구데기예요 똥구데기 그거 다시는 안 짓고 싶어요 아 근데 그거 알아요 연패인데 진짜 예술적으로 잘 지고 있어요 이 정도는 아트야 이거 루데 먹을까요 명상 먹을까요 둘 다 비슷한데 공만이 박으면 효과가 있나 어차피 말자 아이템 줄 건데 명상 주자 후반까지 생각하면은 명상이 맞는데 이 악물고 버텨볼게요 일단 이게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요즘 그 갈리오가 박수 갈리오가 안 되잖아요 그게 템을 잘못 준 거래 템을 그 인피 막 구인수 거결이 아니라 복원을 주는 게 진짜 히트래요 복원 그래서 아마 박가를 하지 않을까 유럽판네 매섭게 일단 노리고 있어요 갑옷 먹어야 돼 이거 이거 거결값 봐야 돼 이걸로 버티면서 후딱후딱 레벨업을 합시다 나 이거 레벨업할 수 있어 잘하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어 괜찮아 쫄지마 아 기 쫄린다 되게 너무 약해 좀 양심 없는 배치죠 어떻게 보면은 일단 임피보건이 좋은 이유가 빌드업 할 때 좀 세거든요 임피보건이 그래서 그걸로 피관리하면서 좀 갈 수 있어 나름 메리트가 있긴 하죠 그래서 저버렸네 일단 현재 메타가 타격대가 좋은 메타거든요 사고몰상 타격대도 그렇고 그래서 하면 안 돼 일단 좋은 거는 공대병 특성상 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자 일단 거결은 나왔고요 이 악물고 어떻게 해서든 레벨업을 해서 갈리오 하나를 아 이상하다 임피보건 피관리 좋은데 왜 내 피가 꼴등이지 약간 버그가 난 것 같은데 지금 고민에 빠져있어요 이 낭국을 어떻게 타게 납뜨릴지 지금 위기거든? 아아 아아 자 사격의 준비 끝났습니다 칼리오 너만 오면 고예요 지금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표현을 하자면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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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오가 초밥에서 나와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레벨업 증강체 기다릴까 말까? 레벨업 증강체 기다려서 한 번에 9렙 땡겨서 갈리오 찾는다 VS 지금 쫄보 처럼 8렙 가가지고 갈리오 찾는다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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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증강체 기다려 다 팔아 쓸모없는거 다 팔아 어차피 전환해야지 창문 밖으로 입새가 하나씩 떨어져 그걸 기다리는 것 같아 지금 내 기분이 그래 내 마지막 입새가 떨어지는 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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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왜 갈리오 이상할 거야 오사교 갈리오 마이네미스 오사교 갈리오 악취지는거 change 자식 이래를 일성 따위로 나를 이길 생각을 했단 말이야? 너무 괘씸한데? 가자! 그렇지 워퍼컷 웜버컴보 웜버 웜버 웜버컴보 웜버컴보 그렇지 한턴 버텼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지 패치 잘 피했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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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ilt 아 네 보랩 아 아 아 아 사격 갈리오는 신이야 이것만 있으면은 갈리오 좋습니다 찐이야 찐 오 마이 갓 카이사 노 유일한 카운터 카운터 노 노 카이사 이치나 카운터 카이사 이치바 이지 네이 천사 세라피 삼성 세라피 삼성 세라피 삼성 세라피 삼성 위기다 갈리오 형이 누가 위기라고? 누가 그래 난 위기가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오사교 오사교 펀치 오사교 펀치 아 아 베이가가 추가가 됐다 괜찮아 타소해 그렇지 하지만 콤보는 신이야 나이스 впith ゃ으 모렐로 나이스 세라피 삼성 세라피 삼성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상대방들은 다 AP 덱이라 의미가 없어 고통하려면 새산뿐이야 지بي 그래서 까물다간 내 뽑의 질일 거다 버틸만 해 아니 아니 제이스 놓고 카이사 아니 카이사 이성 쓰는 사람이 두 명인데 뭘 자꾸 카이사를 넣으래 자꾸 진짜 미쳐버리겠네 저 카이사무새에 진짜 침착해 침착해 세라피 날리 아 왜 안 죽었어 세라피 날리 세라피 날리 세라피 날리 세라피 날리 세라피 날리 세라피 날리 세 cámara 세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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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궁 써줘 세라피 한 번 더 궁 좋았다 풀피아 오케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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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스플렉스 스플렉스 아하하하 알리 삼성 볼컬 알리 삼성 볼컬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진짜 나 잘할게 나 진짜 잘할게 나 이제 잘할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니 상남자체 갈리어 삼성 해 노렸어 알리 삼성 해 노리지 왜 뽀록을 기대한거야 왜 낭반은 2등에서 죽는거냐 아 아쉽다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